다니엘 오늘의 양식 2024년 4월 13일 하나님 올 신명기 30장 2절 앞에 있습니다.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며 아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내 영을 다한다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. 전심으로 영혼을 다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아버지 되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죽은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저의 영혼과 혼을 다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